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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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굴이상 스케줄과 그쪽 일본 소속사 얘기를 해서 강력히 아브라이 미용고에도 출연을 해달라 14일날 행사 끝나고 14일날 바로 돌아가시지 않는데요 바로 죽는다는 얘기가 바로 일본으로 카해로 돌아가다 돌아가다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死니ます 낙구나ります 그래서 스케줄이 좀 널널하다 그러길래 어떻게 해서든 물론 공짜로 출연료 지금 안하고 우리 아브라이 미용고에 좀 출연해 주십사 강력히 밀었습니다 얘기해본대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고 아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또 마서님한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네 출연을 해달라고 했다고요 제가요 출연을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이니 온 건데 아니 나 같이 파트너로서 이렇게 한다는데 되게 너무 좀 항상 형 저번에 느꼈지만 예전에 우리는 공개 방송하자고 할 때 형이 그랬잖아 장충체육관 한번 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래도 말했잖아 형 왜 이렇게 그릇이 작냐고 도쿄돔으로 가야지 형 의외로 좀 자기 비하가 심한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출연해달라?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역사적인 첫 발자국이고 첫 단추고 그리고 이제 공식 팬미팅 그리고 AV 배우가 처음 대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첫 단추는 예우를 갖춰서 출연을 해 주십사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는 이런 팟캐스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대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다 아이폰 쓰고 그런 팟캐스트 다 이런 거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일본 진출 아브라인 이용구 일본 진출 를 노려서 우리 또 번외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인 인터뷰 아 그러게요 네 그것은 이제 이번엔 해 주십사 그래서 이거 반응이 좋고 일본에서 좀 이런 성원이 좀 있으면 일본 진출의 교두보 차원에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악교 요시장이라든가 주범이라든가 왜 다 그쪽입니까 네?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난 개그맨들 부르고 싶어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볼리일보로 부천 만화영상 진흥원에 갔었어요 볼리일보로 그까지 갑니까? 집에 화장실이 볼리일 말고 말 언어 선택을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 형의 이미지가 있었나 그렇게 듣는단 말이야 사업차 아 사업차 일 때문에 부천에 있는 만화영상진흥원에 갔다가 볼리를 보고 그러니까 업무를 마치고 아 업무를 마치고 업무를 마치고 이걸 왜 욕을 해 네가 이렇게 짜증이 났구나 아니 진짜 말 한마디를 못하겠다 아니 내가 이게 마침 이렇게 우리가 한세일까지 할 텐데 트위터나 이제 페이북 반응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부나인 이용구에서 마사오님이 계속 죽돌림을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정말 가끔 죽돌림이 변태 쓰레기로 느껴져요 한 번 죽돌림이 시원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하니까 아 그런가 또 너무 또 다 받으면은 나의 인생은 변태 쓰레기가 되는 것인가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어쨌든 요 매치 지난데전도 그렇게 오늘도 자꾸 이렇게 엉겨붙이 짜증이 확 나는데 내 마음을 이해해달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워 근데 어쨌거나 이제 만화영상지원에 갔어요 네 갔어요 그래서 업무를 끝내고 이제 가다가 아 우리 송곳 요새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웹툰 송곳의 작가인 최규석 작가 방에 놀러를 갔습니다 아 마소원님이랑 거의 그럼 대등한급의 분야인가요 아니죠 저보다는 약간 아 아릅니까 후배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최규석님이 이 방송을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내가 저기 데뷔 연도도 훨씬 빠르고 아 그리고 나이도 내가 더 많고 아 그래요 급위다 제가 그러니까 급으로 지우는 사람 어떻게 실력 이런 거 말고 아 예 그냥 생체 나이와 그리고 데뷔 연도 그런 제가 선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마침 담배 피로 이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피고 이제 작업실 들어가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작업 중이라고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작업 중이니까 옆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라 아 그래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눈치 없다 근데 등 돌아가지고 이제 원고에 그림 다 그려진 원고에 대사를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작업하면서 경제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얘기를 하면 뭐 대꾸가 있어야 난 신나게 막 조글롤 그냥 모니터만 들여도 야 최규석 작가님 정말 감사하다 방송할 때 휴대폰 보고 있을 때 내 마음은 알겠어? 방송할 때 휴대폰 보면서 트위터하고 이런 건 내 마음은 알겠어? 근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송곳이 막 연재 들어갈 때 예전에 이제 딴지에서 제가 마사오의 딴따라뷰 라는 인터뷰를 했었죠 그렇죠 코너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윤석 작가한테 처음 일부 막 시작할 때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쉬다가 다시 원고를 하게 될 때 처음으로 인터뷰 하겠다 첫 매체로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약속한 매체가 있대요 P 매체가 프레시안 프레시안 왕국이 거절을 했어요 그때 막 시작할 때 몇 년 전에 그러게요 그때 한창 또 마사오님이 양영순 인터뷰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제1받다가 UMC였죠 네 그렇죠 UMC 양영순 그 순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윤석 작가가 그렇게 왕국하게 거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원고 잠깐 휴제기라든가 1부 끝나고 2부 넘어갈 때라든가 그때 연락을 다 하고 그때 인터뷰를 합시다 그랬죠 안 지켰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다른 되게 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했어요 형 약간 싫어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 보니까 형 눈치 없는 거 아니야 좀 누리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눈치 약간 없는 스타일 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약간 눈치 없는 스타일이잖아 아하 의외로 그때 내가 느꼈어야 되지 뒤에서 편히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듣겠다고 가라는 소리 아니야 바쁘니까 원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원고 하면서 무성의하게 하기라도 아 예예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진새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아이고 참 마음이 또 상처를 그리고 나서 이번에 갔을 때는 제가 그랬죠 마사오의 딴따라 뷰는 없어졌지만 없어진 건 아니지 계속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하면 띄엄띄엄 하는 거니까 제가 어디에 나와달라는 말씀이냐 그래서 아브나이 니온고 아브나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거는 일본어 방송 아닌가요 일본어 교육 방송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이제껏 일본어를 단 한 마디도 써본 적 없냐 담아내기 빠케스 써본 적 없냐 오뎅 찍히다시 써본 적 있다 그럼 된 거다 그래서 알겠다 알겠다 출연하겠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4부 끝나고 5부 연재 중이래요 그래서 다음에 다음에 계속 또 다음에 내가 모니터 작업하는 모니터 옆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어요 마상호 인터뷰 짜깍짜깍짜깍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놨어 그러면 정말 한번 나오시는 겁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포스트잇 붙이고서 이거 약속 지키라고 그랬더니 예 약속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 안 했어 형 설득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하하하 하면서 나를 등을 밀었어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해 내가 눈치가 없는 거지 눈치가 없기도 하고 그치 형이 딴지 라디오에 올려놓은 공지를 이렇게 못 본 것 같은데 아부나이 니온고는 교육방송 인 것만은 아니야 그래 이렇게 적어놨거든 손해를 보더라도 참교육의 길을 간다 한국 교육계로서는 작은 한걸음이지만 다극화 세계질서 재편과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정책에는 위대한 한걸음이다 누가 썼네 내가 이런 걸로 설득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일본어를 서로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일관의 양국 외교와 이게 잘 되면 동북아나는 평화 외교에 큰 역할을 하는 태평양 시대 그러니까 그런 보거든 그런 식으로 최교석 작가를 했으면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더 안 나올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나는 어쨌든 얘기하고 봤더니 내가 사실 그렇거든 좀 갸웃했어 최교석 작가가 나 싫어하나 긴가민가 했는데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확신해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끌어온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이제 그린그린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다가 뭐 또 대충 일본어 몇 개 붙여가지고 그걸로 교육을 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느 배우 좋아하는지 어느 장르 좋아하는지 또 그래서 송곤 만화가 또 일본에 저희 또 번역에서 또 보내고 이러면 좋죠 어쨌든 근데 문득 이 얘기가 왜 났더라 앞라인 인터뷰 그것 때문에 왜 항상 그런 배우들만 부르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물 밑으로 이런 웹툰 작가도 섭외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은 나 싫어한다 결론이 나왔고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규석 작가님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냐 그러면 뭐 이왕 잡담한 거 저번에 우리가 호요요와 노우시대라고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그것부터 가죠 아니 그러기로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호요요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뭐가 있냐 너무 항상 많아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호요요한테 그랬거든 일주일에 딱 한 번은 미친 짓을 해도 된다 방송에 소재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마사원님이랑 같이 텔레그램 하는데 보셨겠지만 마사원님 무슨 말을 하니까 지시가 빠큐를 냈지 않습니까 지시가 손을 다쳤어요 붕대에 지금 감고 있는데 왼쪽 빠큐 손가락 그걸 도대체 왜 거기를 다쳤는지 이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오늘 호요요와 노우시대는 그냥 다쳤다는 겁니다 그것도 빠큐 손가락을 뜬금없이 이거죠 그리고 일곱 바늘을 꿰맸다네요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이 조촐한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인체에는 280여 개 뼈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끝서 발끝까지 신체 부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도 있고 볼 귀 가슴 팔뚝 많잖아요 그런데 귀 가슴 발뚝 뭔가 되는 게 이상긴 한데 머리끝서 발끝까지 중에 손가락 5개나 있는데 양쪽으로 치면 10개인데 그 중에 10% 한쪽 손가락 10% 그러니까 다쳐도 참 그 부위만 다치더라고요 그런데 저 새끼가 내가 뭐라고 했더라 뭐라고 했는지는 까먹었는데 뭐라고 했더니 뻑효나 쳐드샘이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뭐라는 거야 저는 그게 그냥 어디서 이미지 따온 줄 알았어요 자기 손인지 몰랐어요 그렇지 그때는 다친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알아서 물어봤어 왜 다쳤니 뭐라고 혼자 또 죽얼죽얼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지만 내가 알아들은 바로만 얘기하면 어두컴컴해서 잘 안 보였는데 집에 유리 깨진 게 있었대 그걸 못 보고 이렇게 슉 해갖고 뱉대 일곱 발음이라 그러니까 어두컴컴한데 깨진 유리가 집에 있었다는 거는 둘 중 하나가 집구석이 얼마나 난장판이거나 이건 집이 아닌 거구나 집이 아닌 거구나 수준이 그렇잖아 보통 위험하면 치우지 않니? 그렇죠 집에 유리가 깨져 있으면 보통 치우죠 그래서 아니면 테이프를 붙여놓고는 무슨 짓을 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듣고서는 전혀 극적이지 않은데 도둑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집회에 나갔다가 경찰들과 충돌이 있었다거나 바퀴 날리다가 그렇지 하다못해 동네 고양이하고 싸웠다거나 뭔가 좀 사연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어두컴컴한데 안 보이는데 깨진 유리에 배였다 너무 노말해가지고 그렇구나 저도 농담으로 미친 짓을 한 번 해도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된다고 그랬지만 막상 일곱 바늘을 꿰매고 그 사진에도 막 피 철철 흐르는 거 주사기랑 했는 걸 보여주니까 아 얘한테는 무슨 말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순간 그랬거든요 떡병 사진 보냈을 때는 어디서 또 저런 걸 주워와서 하나 그런데 지가 다쳤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얘가 이 호요요의 일기 코너에 집착이 굉장하구나 아 이거 하나를 위해서 아 얘가 이 방송에 자기 몸을 던지는구나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러게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 코너 없애도 아무 누가 보면 그러지도 않는다 이게 없어진다고 청취율에 아무 영향이 없는데 그건 모릅니다 또 호요요 남자 팬분들이 또 갖췄다고 아니지 바보야 너 그때 걔 뭐라 그랬지 그 껄떡 기는 짓거리? 껄떡 기는 짓거리? 아 뻘떡 아니 뻘짓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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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반이 그랬잖아 호요요 좋아하는 양반이 왜 우리 호요요 가지고 막 놀리고 막 오히려 증오한다니까 그래서 이 코너 없애는 게 차라리 우리한테는 나아 뭐 정리하면 다쳤다는 거 그것도 뻑기 손가락을 그래서 요즘 뭐 가리킬 때나 얘기할 때 뻑기 손가락을 잘 듭니다 그리고 다친 사연에는 전혀 극적인 요소가 없이 너무 그냥 흐지부지하게 다쳤다는 거 알고 보면 그냥 그 사진 하나를 날리기 위해서 다쳤을 줄 몰라요 저거 붕대를 풀어보자 아무 이상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장끼올 때도 요즘은 저걸로 찔러요 저걸로 얼굴을 찔러요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멀쩡한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붕대를 까봐야 아는데 도대체 호요는 왜 그런 걸까요? 네 부모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코너 곧나간지 곧나간지 이런 느낌 오늘은 어떤 미묘한 차이의 단어 혹은 어휘가 있습니까? 오늘은 쓰레기와 마사오인데요 너무 확연하잖아 아니면 마사오와 코딱지 잘 구별을 못하실 텐데 전혀 너무 확연한 차이잖아 코에 이렇게 마사오가 묻으실지 이게 마사오인지 코딱지인지 잘 구별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오늘 좀 이건 아니고요 오늘은 아노 쏘노 입니다 아노 쏘노 그렇죠 시즌1 때 잠깐 짚고 넘어간 적이 있을 거예요 지시대명사 할 때 코소아도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코소아도는 이그저어느라고 할 수 있는데 고노는 이 소노 소노는 그 아노 그럼 저 맨날 교장 선생님들이 아노 네 그렇죠 에또 이러잖아요 그리고 도노 도노는 어느 근데 보통은 이런 식인데 이 일본어의 아 아노 이거는 우리말에서는 그와 저 모든 의미로 나타날 수 있어서 이거를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걸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고노 소노 아노 도노를 직역하면 이그저어디가 될 텐데 일본에서의 아노는 뉘앙스가 우리 직역과는 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직역하면 전데 그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두 사람이 알고 있을 때는 아노 아를 쓰고 한 사람만 알고 있을 때는 서 써너를 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마사오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니이산 아웃레이지라는 영화를 봤어? 그건 내 인생 최고의 영화야 몇 번이라도 봤거든 이럴 때 제가 마사오님한테 물었는데 형은 아래를 썼죠 그렇죠 한국어로 직역할 때는 그건이 되는데 그렇죠 원래는 저지만 그건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해서 저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형 형 아웃레이지 봤어? 그 영화 완전히 내 인생 최고의 영화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영화 완전히 내 인생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여기서는 아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둘 다 형이랑 제가 둘 다 이 영화를 받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기타 노다케시의 아웃레이지라는 영화를 둘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아래가 된 거죠 그런데 만약 이때 제가 형한테 니이산 아웃레이지도 유에이가 오미마시다 라고 물었을 때 마사오님이 이 영화를 안 봤다 네 안 봤다라고 하면 소레와 난다요 아타라시 AV 그게 뭔데 새로운 AV? 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한다면 형이 안 봤기 때문에 소레와 를 쓴 거죠 아래와가 아니라 소레와 난다 그게 뭐야 라고 할 때는 아래가 아니라 소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 아래 아노 같은 거는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원래는 저지만 그건이라고 번역되고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일 때는 아 아노 아래 같은 걸 쓴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호요요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딴 데 가서 형을 많이 씹을 거 아니에요 대놓고 제 앞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호요요랑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좀 마사오님이 없을 때는 마사오님을 씹어도 되지 않습니까 되지는 않아요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랑 호요요가 막 마사오님에 대해서 막 씹고 있어요 막 씹고 있는데 욕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죠 호요요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호요요 친구는 마사오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막 얘기해 마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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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코딱치 마사오 마사오 이렇게 나오니까 나오니까 그럴 때 호요요 친구가 물어봅니다 마사오 상때 다레ですか 그 사람은 기찍아이ですか 마사오 상이 누구예요 번역해줘 그 사람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복벌으로 해줘 마사오 상때 다레ですか 마사오 상이 누군데요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오카타 라고 쓴 거는 마사오 상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호요요 친구가 마사오라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손오카타 그분 그분은 기찍아이 되었을까 아노카타가 아니라 손오카타라고 한 건 마사오 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손오카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분은 미친갱이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평소에 막 호요요랑 마사오님을 많이 되게 씹었고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말하겠죠 아 마사오 상 아노카타 아 마사오 그 새끼 그 새끼는 아노카타 그분은 여기서는 알기 때문에 손오가 아니라 아노카타가 된 거죠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아 마사오 상 그분은 정말 미친갱이네요 라고 번역이 되지만 아노를 쓴다는 거 미친갱이는 또 뭐야 미친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사투리에요 미친갱이 부산에서는 미친갱이 미친갱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좀 이상한 사람 보고 형같은 사람 보고 미친갱이 미친갱이 미친갱이네 알았어 되게 좋아합니다 와 미친갱이 왔다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말 귀엽지 않아 미친갱이 미친갱이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마사오님이 어제 모텔에서 웬 남자랑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죠 지방에서 온 선후배나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술 먹고 모텔 가서 둘이 또 그 방에서 술 진타 먹고 같이 자고 나올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제 형을 봤는데 이렇게 묻겠죠 형 어제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아노이또는 죽돌이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모르지만 어제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지목하는지 나와 죽돌이가 서로 알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같은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실제로 알고 이름이 뭐고 뭐 나이가 어떻게 되고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어제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얼굴을 알고 누군지 봐서 누구 얘기인지 서로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호가 아니라 아노이또를 쓴 거죠 두 사람의 머리 위에 같은 얼굴이 떠있으면 아노이또 아노를 쓸 수 있다는 거 안다는 얘기죠 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독백 같은 거 혼자서 할 때 아노이또가 혼또이 낫다나 그 인간 진짜 변태네 이럴 때 독백 같을 때도 혼자 얘기할 때도 아 그 사람 정말 변태였구나 라고 할 때도 아노이또 아노이또 소노이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면 저 사람이 될 텐데 어색하잖아요 네 그런데 독백할 때도 아노이또라고 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느 날 아노이 소설 같은 데도 뭐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추리소설 같은데 처음에 아르히 마사오상가 고로사랬다 어느 날 마수성이 살해당했다 되게 원하는 것 같다 그냥 아니 난 공부하기 위해서 예문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그럴 때도 내가 왜 예문을 너보고 시켰는지 내가 많이 후회가 된다 어쨌거나 되게 정밀한 예문을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쏙쏙 그게 들어오긴 하겠다 자 아노와 소노 네 뉘앙스 차이 아셨나요 지지대 명사에서는 아노 하면 저 소노 하면 그 됐지만 우리가 쓰는 그 지지대 명사와는 뉘앙스가 살짝 다른 게 있죠 두 사람이 같이 알고 있을 때 네 아니면 한 사람만 알고 있을 때 쓰임새가 다르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아노를 쓰고 그 한 사람만 알고 있을 때는 소노를 쓴다 네 그런 뉘앙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어 이거 오늘 좋다 좀 이해가 되려나 이해가 되니 키치가이가 가이가 혹시 영어예요 가이 미친놈 가이 아 키가 한자로 쓰면 긴데 정신이네 이런 뜻인데 그게 치가이 하면 치가우의 명사형이거든 다르다 다름 정신이 다른 거니까 키치가이 또라이 그래서 미친 게이가 되는 거지 키치가이가 아니라 키 치가이 아 그게 가이인가요 그건 또 되게 독특한 의문이네요 아니 독특하다고 보다는 호요요스러운 의문이죠 이걸 가이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 아니 이해는 되니 그래서 어쨌거나 그 편집장님이 말씀하실 때 버릇이 방송같이 하니까 버릇이 저 저런 생각이 나네요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약간 일본스러운 그런 거 저런 게 떠오르네요 이러시거든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직역을 하시나 보네요 네 좀 일본의 어떤 그런 게 있나 아니 그 연세로 보면 일제강점기 외정지점 지내오신 분이니까 충분히 아니 영향이 끼쳤을 수 있다 왜 갑자기 노부리 편 입장이냐 그냥 떠오르네 아니 그러니까 너를 이해가 되냐고 네 지식이 이해가 됐으면 다 됐어 네 오늘의 곧나간지였습니다 자 이제 뭘 하냐 원래 니임이 시간인데 뭐가 책상에 무슨 질문이 있네 오늘 한세일까지 시간도 아닌데 근데 호요요의 일기 그냥 접을까 어? 그래도 뭐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건 일부 0.3% 생각하는데 청취자 중에 한 0.3% 호요요 팬들 이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0.3%에는 호요요 어머님도 포함되어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처음으로 딸이 다친 걸 아실 것 같은데 그치? 어 맞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소통이 없구나 우리가 호요요 어머님과 호요요의 소통을 위해서 코너 하나를 할애한다는 게 좀 웃기지 않냐 그러게요 한번 이거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다 말다 하면 되지 정말 못 참겠다 쟤 이상하다 이럴 때 하나만 하면 되고 마사오 일기러면 매일매일 쏟아질 텐데 정말 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스물 몇 가지 되는데 없어요 자 이게 뭐야? 읽어봐 뭐야 뭘까요? 딴지라디오 게시판에 나온 의견이네요 곤나칸지 니 미가 무슨 뜻이에요? 1어 표기는 어떻게? 모르는 건 나뿐인가? 네 너뿐입니다 무가 남겨주셨어요 무가 남겨주셨어요? 무? 아니 이름이 무예요 저희는 이제 배추 당근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게요 무이 가지 무는 별로 안 돼요 너무 커요 대출하시는 분인가? 근데 대출? 네 청추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미안해 한 번씩 이런 거 좀 받아줘 알았어 잘 받아주잖아 무슨 뜻이냐 이게 곤나간지는 그냥 그대로죠 네 이런 느낌 뉘앙스 뉘앙스 두 단어의 뉘앙스 차이 같은 말이나 다른 뜻 다르다기보다는 뉘앙스가 좀 결이 다른 그러게요 근데 이것도 참 매번 가져올라니까 힘들어서 이것도 접을까? 이건 반응 좋아 아 이거 그렇죠? 이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럼 도와줘 알았어 알았어 그럼 뭐 맨날 도와줘 아니 나도 형이 그 무슨 시간이냐 그 시사 뉴스 들고 오는 거 안 도와줘서 미안한데 알았어 도와줘 그러면 곤나간지 help me 곤나간지는 영어를 쓰면 곤나간지는 그런 뜻이고요 이런 니미는 이런 니이미입니다 니이미는 한자로 표기하면 뭐였지? 니이미 공과대학교를 기억나는데 형이 막 설명했잖아 일본 사람도 이거 모르는 단어라고 자기가 막 아 그거다 미는 미로 할 때 볼견자를 쓰고 니를 무슨 한자를 썼더라? 신 새로운 신 새로운 신자 썼다 니 같을 때 니를 썼다 그러니까 니미가 한자로 새로운 신자에다 볼견자예요 니미 시가 있어요 시 지역명이 그리고 니미 공과대학도 있습니다 실제로 죄송합니다 거기서 이제 볼신자 왜 죄송하냐 죄송해야지 이거는 일본 진출한다며 거기서는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새신자 새신자가 신발? 아닌데? 아니지 신년 신촌 신촌 신촌이 그 신자야? 새신자에 마을촌자 새로 새마을 새마을이었구나 거기가 신촌로타리 새마을 그러니까 니이미는 새신자에 볼견자 그래서 새로운 걸 보다 즉 저희가 일본에 저희가 아니라 형이 했잖아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자기가 만드니까 자기가 빨리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 저희가 저희가 새로운 걸 보다 그러니까 일본에 일본어가 아니지 그냥 일본어 일본어 새로운 일본어를 일본어를 공부한다 아니지 일본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 새로운 걸 배우고 그렇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자기가 몰라 일본에 대한 새로운 견문을 넓힌다 견문의 볼견자니까 견문을 넓힌다 그래서 공부하는 코너는 이런 새로운 견문 이런 뜻으로 이런 니이미 가 된 거죠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토우야라는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이런 느낌 이거는 맞아요 근데 애의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라고 했는데 니는 그러니까 조사니 네 이미가 해서 의미가라고 생각하셨나 본데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무님이 밑에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니네들끼리 이제가 말해놓고 니네끼리 결론되지마 그러게요 아니 나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집단지성이 물론 좋을 때도 있어 신기하게 맞출 때도 있어 어느 정도냐면 집단지성이 어떤 음악이 생각이 안 나 실제로 내가 예전에 요새는 다들 음악을 인터넷으로 멜론이라든지 어쩌고 저쩌고 다 다운받고 이러니까 음원을 다운받고 이러니까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레코드빵이 다 있었잖아요 동네에 아 그렇죠 신촌에 무슨 무슨 레코드점이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랑 LP판이랑 쫙 파는 에이 그 세대였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맨날 작은아버지래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갔는데 음악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딱 가서 그랬죠 저먼한테 음악이 무슨 노래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 가수가 부른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내가 아 라 그랬어요? 뭐해 그게 진짜로 아 라 아니 아니 아 라가 아니라 아 라 전혀 모르겠어요 아 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아 이러더니 맞추는 거예요 무슨 노래입니까? 그게 박기영의 기억하고 있니였어요 아 라 그 부분 그런데 그런 경험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없어요 저는 그 좋은 분이 대단한 것 같아 그거 한 구절이잖아 아 라 그 하나잖아 두 음절이지 한 소절도 아니고 두 음절이지 그런데 이 집단지성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실제로 봤어요 어떤 사람이 게시판에 올린 거야 멜로디만 입안에서 맴돌고 모르겠다 노래를 그러면서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썼어요 그 점원한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아 라 이렇게 불러줬잖아요 그런데 게시판에선 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렇죠 글자잖아 그런데 댓글이 쭉 달리는데 맞춘 거야 그걸 누가 아 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캐논 변주공인가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 집단지성이 그렇게 대단한데 그거는 정말 확률이 한 10%도 안 되고 그럼 집단지성이라보다 그냥 답변한 사람이 약간 변대인 것 같아요 그런 집단지성이 뛰어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변기가 막혔어 그럼 이제 이거 뽁짝 뽁까기 있잖아요 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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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까기 전혀 모르겠는데 뽁짝뽁짝 보통 뚫어뽕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거 있잖아요 시껌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뽕 하는 거 얼굴에 되지 않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거 뽕 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뽀깍뽀깍 그게 없어 하필이면 그런데 일요일에서 문도 닫았어 마트나 이런데 문도 닫았어 철물점도 다 닫았어 인터넷 첫 봤어 변기 막혔을 때 그리고 또 와인 와인 코르크 마개 잘 안 됐을 때 구두로 탕탕 칠하는 둥 신기한 삶의 지혜들 있잖아요 생활의 지혜 이런 거 있잖아 인터넷에 많이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찾아보려고 변기 막혔을 때 뚫는 법 딱 검색을 해봤어요 물론 내 인연입니다 딱 검색을 해봤더니 제일 위에 뜨는 거야 변기 막혔을 때 뚫는 법 블로그가 뜨는 거야 당연히 클릭을 해봤지 그랬더니 도입부가 되게 길어 날씨가 춥네요 우리 블로그 이웃님들 잘 지내시나요 저는 집안에 누워서 대굴대굴 고르고 있어요 네이버 이모티콘도 이불 덮고 있잖아 하트병병 이모티콘 막 쓰고 한 3분의 2가 그런 잡담이야 도입부야 우리랑 비슷한데요 바를 바가 없잖아 그래 놓고 본문 들어가면 오늘은 변기 뚫는 법 내 포스팅 하려고 해요 변기 막혔을 때 뚫는 법 저도 참 궁금한데요 끝이야 변기 뚫는 법 저도 참 궁금합니다가 그 포스팅 내용이 끝이라고 이야 정말 영업 잘한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지식인이라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내공 냠냠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니까 지금 어이가 없는 게 지식인에 물어봐 변기 막혔을 때 뚫는 법 그러면 답이 올라와 저도 참 궁금하네 모르겠으면 달지마 아 근데 달면 내공을 주거든 형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길게 하면은 이것도 봐라 답변을 토요야 아닌가 무님이 얼마나 서로 지금 무한하겠어 이런 니미가 이런 느낌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들끼리 다정해 집단지성이 널 옳지는 않아 참고로 변기에 비누를 빠뜨려서 막혔을 때는 뜨거운 물을 계속 부으면 됩니다 그럼 노그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되게 고생해봤거든요 손 씻다가 뽕 하고 비누가 빠졌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기를 가지고 뜨거운 물을 계속 하니까 뚫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얼마나 길게 한 20분? 생각보다 두 시간도 아니고? 금방 뜨거운 물 계속 하고 있으면은 점점점에서 짜가짐이 있게 쑥 넘어가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녹아 비누가? 응 뜨거운 물 저희 아브라인 연구원은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보다도 뛰어난 답변율을 자랑합니다 생활정보를 가르쳐 드렸네요 오늘 그렇죠 이분은 누구야? 토우야 아까 그분이네요 무님이 한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신 분 오늘은 그냥 토우야님 코너가 잠깐 들어갔네요 자기 멋대로 답을 말해놓고 인사까지 받아 먹었죠 그런 토우야님이 다른 게시물도 올렸네요 요즘 일본 노래만 듣고 노래방에서도 일본 노래만 부르네요 보컬로이드라든가 애니송이라든가 꽤 재밌더군요 그래서 그런데 노래 하나 올려봐도 되나요? 일단 허락받고 아무거나 올려볼게요 물론 진짜 아무거나는 아니고 들을만한 거에 한해서 누구 허락을 받는 거야 이건? 그러게요 여기가 딴지 라디오 아브라인 연구 게시판이니? 네 거기에 음악을 올려도 되냐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은 거야? 모르겠어요 안 모르겠어? 일단 그리고 그냥 올리셨네요 그리고 누가 허락하거나 말을 안 하셨는데 그냥 올리셨네요 기다리다가 그냥 한 곡 올려볼게요 그냥 처음부터 올리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저 딴지 라디오 아브라인 연구 게시판뿐만 아니라 딴지 전체 게시판은 그냥 네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면 됩니다 누군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게요 되게 얘기가 바르신 분인 것 같아요 모든 게시판이 다 그러지 않나요? 어떤 게시판에서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빡세고 엄격한 게시판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그러게요 엄한 가정에서 잘 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또 웃긴 게 허락을 받고 올려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놓고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니까 기다리다가 자기가 한 곡을 또 올렸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의 초전자포 2기 오프링곡 레벨 5 저지 라이트 맞냐? 네 처음 들어보네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는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가 제목인가봐 그러게요 이런 애니가 있나 보네요 학원 도시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초능력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일본 애니메이션 시리즈물로서 현재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S라는 후속작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즐겨봤고 인기도 상당하다고 하니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다른 음악들도 매우 듣기 좋았으니 그쪽도 추천합니다 음악을 올려주셨고 거기 댓글에 또 이렇게 있네요 쿤창, 쿤짱, 쿤짱께서 이 곡 은근히 도쿄왓 오프닝과 닮았다는 왜 이렇게 좋아해 자 봐라 토우야 상이 일본 노래에 대해서 올려도 되나요? 허락을 받았어 아무도 가타부타 말을 안 하니까 그냥 기다리다가 저 하나 올려요 스스로 허락을 하셨죠 그리고 올렸어 그랬더니 쿤짱이라는 분이 이 곡 은근히 도쿄왓 오프닝과 닮았네요 크크크크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토우야님이 그렇군요 크크크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랬어 그랬더니 쿤짱이 가사를 심심해서 올려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가 쭉쭉 올렸어 그러게요 공부하실 분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 들으면서 부르시는 쪽으로 하심 공부가 되실 듯 노래는 토우야님이 올렸는데 그 가사를 쿤짱님이 올렸어 그랬더니 토우야님이 가사 올리는 걸 계산 못했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쿤짱님이 별 말씀을 분위기 되게 좋은데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 귀엽긴 한데 아브라인 이용공 청취자들이 이제 하다 하다 뭔가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런 느낌 아 그런가요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군중심리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면 그 사이트는 개판이 돼요 온라인밥 오래 먹어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였으면 망테크를 타게 돼요 친목질도 생기고 또라이들도 생기고 그러다가 일배 같은 것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데모 같은 거 하다 보면 사람들이 흥분해서 원래는 평화시인데 어떤 한 사람 같은 거 흥분해서 갑자기 막 낙서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죠 너무 흥분해서 이러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되게 평화롭고 오덕스러워지고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딱 꼬라지가 그래요 아니 왜 이 토우야님과 되게 공부하는 분위기 좋구만 토우야님과 이 쿤짜님의 이 훈훈한 댓글들을 봐봐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그러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브라인 연고 게시판이라고 보이지 않고 어떤 꽃꽂이나 그렇죠 꽃꽂이 강좌 그리고 현대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시 개간문예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이제 47살 주부 박모 씨가 시 한 수를 올려볼게요 허락 맞고 올려볼게요 기다리다가 그냥 올려봅니다 그리고 눈발이 똑똑똑 뭐 이렇게 시를 올렸어 그랬더니 이제 다른 유저가 다영이 엄마 이런 사람이 이 시를 읽으니 뭐가 떠오르냐 감사합니다 되게 좋네요 아브라인 연고 게시판 이런 분위기가 될 줄은 또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좀 욕이 많았던 것 같은데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만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세가의 시간은 아닌데 이렇게 또 뭐 재밌는 글이 있어서 가져와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공부할까 이제 공부하나요 네 자 아브라인 연고에서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네 메인 코너죠 아 이게 주력이었습니까 공부 아 공부 교육방송이에요 어 난 형이 그런 말 하니까 되게 뭔가 좋네요 그거는 근데 청취자들 반응은 제일 재미없다 뭐 이렇지 않을까 네 왜냐면 공부하는 네 팟캐스트인데 네 주 청취자들이 우리 니린이들은 공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근데 형이 또 오늘은 그 저번에 5급 의문사를 가져와서 요번엔 나머지 의문사들을 다 가져왔는데 즉석에서 그냥 스토리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을 고백해야겠어요 왜 또 분위기 잡고 손을 왜 가지런히 모으고 그래 무슨 기자회견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무슨 진실입니까 지난주에 네 제가 그랬죠 이제는 매회 완결성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새로운 매회 새로운 스토리로 찾아뵙겠다 뻥이었어요 뭐야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진실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신봉사씨와 신봉사씨의 외동딸인 신데렐라 스토리가 등장을 했죠 사실 그건 광고였어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군요 매구리상 공식 국내 첫 AV배우 팬미팅 이벤트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 사회를 보시고 그러기 위해서 스토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동탁씨 가족은 어디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컴백했습니다 컴백했습니까 잘 됐네요 마흥탈씨까지 궁금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요 하다가 또 어떤 광고가 들어오면 또 다시 바꿀 수도 있고 그러게요 아니 그러면 청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공부할 의문사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 지금 그 이후로 지금 한 4시간인 걸렀는데 아침 7시 50분에 마사오님한테 어 형 오늘 의문사 이거 어때?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마사오님 그때 자고 있었죠 네 그리고 마사오님 이걸 본지는 참고로 한 1시간쯤 됐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10시 50분에 봤어요 아 그래요? 아침 10시 50분 오늘 1시간도 안 됐네 네 근데 여기서 스토리가 바로 짜집니까? 아니요 그 스토리는 열린 구조이기 때문에 껴넣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깜빡 속으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우리 죽돌이와 지시PD한테 얘기하지 않고 진짜인 것처럼 매회 스토리가 완결성 있는 새로운 스토리로 매회 나갈 것이다 라는 건 뻥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 근데 잠깐 궁금한 게 형 혹시 주위에서 사람들이 형 막 거짓말할 때 속아주면 형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거짓말하는 타입이야? 완벽하지 완벽하지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엄마랑 우리 마누라 빼고는 누구든 속일 수 있어 그래요? 엄마 마누라를 안 속아 나머지 사람들도 아무도 속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겠습니다 마동탁 씨 가족이 4명이었지 아마? 잠깐만 아빠 엄마 아들딸 아들딸 그렇지 외계인은 12간지 12명 12명 등장인물이 벌써 16명이에요 아 우체국 장 씨도 있다 17명이다 그렇지 어떻게 수습하려고 마동탁 씨 가족이 분란이 일어났었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동탁 씨의 부인인 축상 부인이 우체부 장 씨랑 바람이 났죠 장관 형이 잠깐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손 앞에서 계속 전선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서 계속 뭔가 스토리 생각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보는 데는 뭔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뭐 만지고 손으로 평소에 형 안 이러는데 준비해오면 뭐 어쨌든 이 마동탁 씨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가재도 부시고 이 마동탁 씨의 성격이 우리 죽돌 분하고 되게 비슷해요 저는 이렇게 화를 내는 성격은 아닙니다 좀 반듯해요 그래서 우리 죽돌이도 사람이 반듯하잖아요 저번에 어떤 게시판 유저도 반듯하고 뭐 이렇게 매너 좋고 뭐 이런 분인데 아 그래요? 이상한 오해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속상했다는 막 그랬잖아요 아 예 감사하신 분입니다 그분한테도 꼭 말씀드리십시오 마주 제대로 보셨어요 우리 죽돌이는 워낙 반듯해서 여자친구를 때릴 때도 각진 걸로 액자 이런 거 무슨 뾰족하고 각진 진짜 그런 거 그런 적 없거든 각진 걸로 때리고 그러거든요 없습니다 제가 맞은 적은 있지만 정말 반듯한 사람이죠 때리는 걸 좀 둥글둥글한 걸로 때려라 때리면 안 돼지 때린 적 없다니까 우리 마동탁 씨도 그래요 난리가 났었어요 와이프의 외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계인들이 말리고 그랬죠 그때 그래서 오늘 스토리가 읽어지는 겁니다 프리비어슬리 오 프리비어슬리 마동탁스 아시던 역사니까 기침이 나온다 기침이 나온다 마동탁스 패밀리 마동탁상노가족구 마상노가족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그렇게 외계인들이 그렇게 막 말리고 싸움 직전까지 가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그래요 동네 사람들 모이고 그러면 다 그렇게 싸워봤잖아요 여자친구 두드러워 봤죠 아 진짜 말도 안 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그치 네 너 이거 보여줄까 그거 안 보여줬는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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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수님한테 맞은 거 사람은 사람을 때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래요 막 두드러워 패고 막 막 싸우고 난리가 나서 동네 사람들이 막 모이면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가라앉죠 감정이 소강상태가 되죠 잠깐 근데 그때 어디서 끊어졌죠 스토리가 모르겠어요 뭘 모르는 게 안 되지 그거 지시가 알아야지 경찰이 출동했을 때 거기서 끝났지 그래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맞잖아 이야 진짜 오늘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감정의 소강상태가 됐어요 경제이 출동해서 그리고 마동탁 씨가 가재도구를 딱 뚫어부셨잖아요 마동탁 씨도 이제 문명인으로서 와이프가 아무리 외도를 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쓰레기는 아니에요 마동탁 씨는 이제 승질이 나서 가재도구를 때려부셨죠 사실 그래도 안 돼요 상대방한테 되게 위협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도 안 되지만 근데 마동탁 씨가 또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가재도구 정도는 뜨들어 부셨어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서 잡혀갔어요 잡혀갔습니까 가재도구 손상죄로 그런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 그것도 내 물건인데 내가 부신다고 그러게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 이웃이 신고를 했겠네요 네 외계인이 신고했어요 아 외계인이 신고했습니까 치사하다 그래서 외계인이랑 한창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해결해봐야지 그러면 지구 멸망 뭐 이렇게 사태가 커질 수 있으세요 지구인의 문제니까 지구인끼리 해결하라 여기 성대로 88이 301호인데요 이상하시니까 물건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경찰이 뾰로뾰로 왔어요 목소리 신기하단 말이야 그래서 잡아갔어요 물론 잡아갔다는 게 무슨 죄를 지는 것도 있지만 진정하라는 의미에서 삐용삐용하고 갔어요 마동탁 씨가 이제 반나절 동안 조서를 쓰고 왜 그랬냐 마누라가 바람이 났다 경찰이 다 한통성 아닙니까 수컷들이 아이고 저러 총을 이렇게 건네주고 무슨 말도 안 낸 소리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아 안 되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정하세요 아니 시바 헤어지면 되지 또 그렇게 그렇죠 헤어지면 돼 그리고 이 사람아 생각을 해봐 오죽하면 와이프가 바람이 낫겠냐 네가 문제가 있던 거 아니냐 밤에 밤에 잠을 너무 잘 재운다든지 너무 사람이 잠을 잘 재우면 안 되거든 아 그렇습니까 한 달에 한 못해도 진짜 한 달에 한 두 번은 잠을 안 재워야 돼 아 그렇습니까 사람 상체 리듬상 네 한 달에 못해도 한 두 번 이상은 상대를 잠을 안 재우는 게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저는 몰랐는데 그래야 건강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을 너무 잘 재우잖아 그러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상대방이 잠을 너무 잘 잔 상대방이 자꾸 딴 생각을 해 아 숙면도 너무 잘 재우면 나쁜 거네요 그럼요 적당히 안 재워야 돼 그래서 그런 탓도 있을 거고 내가 모르지 뭐 남의 집이 일이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돈을 너무 못 벌어오구나 아니면 지금 애들 둘 낳고 지금 이렇게 산다고 너무 와이프를 방치해 둔 거 아니냐 당신 탓도 있지 아이고 경찰이 좀 열받겠는데요 마동탁 씨 아니 마동탁 씨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합니까 거기서 되게 납득이 빠르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잘못이지 그래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요 애들 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와이프가 그래요 축상여사가 나는 장씨가 너무 좋다 나는 장씨를 사랑한다 나이스키 장씨를 사랑하니까 난 둘과 떠나겠다 이게 아니라 아 아니라 아니라 내가 잠깐 정신이 나았었나 보다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깨기가 싫은 거지 사랑하는 거야 살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 여자는 바람피면 잘 안 돌아온다는데 그래? 씨발 거기서 왜 씨발입니까? 뭐 있었나요? 생각해봐 나는 항상 주장을 하지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한눈팔씩 듣는 거 없고 나노라가 바깥일 하면 그럼 바깥일 하면 마누라도 바람 나도 되겠네? 그건 아니지 뭐 이런 건데 아 씨발 모르겠다 회로가 엉켜가지고 욕먹을까봐 눈치도 받았지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형도 참 애매하겠다 요새 그거 있죠 여성 메갈리안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마설이 그런 거 신경 쓰는 분이셨습니까? 그럼요 악플이 무서워요 날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 거냐면 그러니까 화해했어 화해했어요? 잘 됐네요 좋은 게 좋은 거야 화했네요 여성 인권은 반드시 신장돼야 되고 우리나라는 여성이 우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성 여러분 페미니즘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실제로 어떤 여성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페미니즘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성인데 여성은 우월주의 아닌가요? 라고 답변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셨네요 모르는 거죠 여성임에도 페미니즘 혹은 여권 신장에 무관심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뭐 욕하거나 손가락질 날 일은 없고 자꾸 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권 신장 그리고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이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고 같은 인격체고 같은 사람이다 그렇잖아 그렇죠 여자가 뭐 눈이 하나야? 아니 그럼 장애인 비양?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 말을? 아니 지금 장애인 비양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렇게 지금 태어났을 때 상처 나고 사고로 이러면 얼마나 그게 아픈데 지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아이고 힘들다 여성과 남성과 장애인은 하나예요 그건 뭐야 또 뭐야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세상에는 남성 여성 마사오가 있는데 적어도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사오는 우월하죠 마동탁 씨가 경찰서에서 돌아오면서 우리는 여기서 마동탁 씨의 이 감정선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내 애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 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화나네요 내 아이가 네 우리 집 개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건 약간 감정이 안되기도 하네요 내 딸이 불륜을 저질렀다 내 아들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건 좀 이해가 되네요 이상하네 우리 아버지가 불륜을 다 갖다 붙이죠 불륜 우리 증조부가 불륜을 저질렀다 감정이 되려다가 안되네 우리 대통령이 불륜을 저질렀다 불륜은 그분은 자유연애 하시면 되는 거지 아 솔로구나 그렇지 그러니까요 아니지 불륜을 저질렀 수 있지 설마 A씨하고 사귀고 있는데 B씨하고 눈이 맞거나 그건 불륜이지 그거는 바람이죠 불륜이라 하면 결혼한 상태죠 그런데 대통령님이 불륜을 저지르려면 대통령님은 국가랑 결혼하셨으니까 우리 국가가 뭔가를 하면 불륜이 되겠네요 일본이 더 좋아 이런 불륜이잖아요 아 그러게요 그런 불륜이네 그러면 불륜이겠네요 약간 요즘 불륜기가 계신가 그러면 어쨌든 교과서 이런 걸 봐도 와 외도를 하네 그런데 아 그래서 관통제 없었나? 그런데 감정선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동탁 씨는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경찰 말이 맞아 자기가 너무 잘 재웠어 그래요? 반성을 하시네요 해만 뚝 떨어지면 자기가 더 잘 잤어 늘 잤어 이혼 사유가 되죠 그거는 그래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잠을 많이 잤을 많이 잤을 아니 그 형이 말하려는 그거 있잖아 그거 뭔데? 그거 숙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에이 알면서 왜 섹스라고 말을 못해? 왜? 왜 말을 못해? 아니 그러니까 불륜 사유가 아니지 이혼 사유가 된다고 어쨌든 이 경찰 말도 맞아 내 탓도 있어 그렇죠 형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마동탁 씨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내 탓도 있어 그것과 또 아이들 생각도 결코 작지 않죠 그렇죠 적은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다가 또 겸사겸사해서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얄팍한 웃음을 판 자기 아내의 얼굴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정말 괴롭겠네요 깨르르 장씨 막 이런 거 있잖아 장씨 아 그런 거 맞지 마 이런 게 떠오르는 거 미치겠는 거 그건 괴롭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경운기 안에서 경운기입니까? 그렇죠 돌아오는 경운기입니까? 양평 시골촌동네 양평 너무 무지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데 경운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마동탁 씨가 고민을 합니다 독백을 합니다 어떡하나 도시오 도시오 도수루 어떻게 할까가 되겠네요 도우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토에다가 땡땡을 찍어서 도 네 희라가나 우 그래서 도우 네 어떻게 그 뒤에 원래는 수루였는데 그게 시오 하자가 돼서 어떻게 할까가 되는 거죠 도수루도 돼요 음운사로 도수루 어떡하지 뭐 이런 뜻도 됩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도 네 그러면 어떻게 도시오 어떻게 할까 아까 경찰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요 지금 나라가 백척관두 위에 서 있다 절반의 나락으로 떨어질 판이다 어 그럼 먹던 거 없이 경찰이 지금 이 사대학 근절을 해야 되죠 네 사대학이 뭐야 이제 불량식품을 안 먹어야죠 일단 불량식품 근절 성폭력 그 다음에 마사오 마사오 죽돌이 야 왜 야 그래도 양심이 또 자기 넣네 어쨌든 사대학 네 사대학 빨리 근절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예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서 휴산율이요? 출산율 아닙니까? 출산율이라고 했습니다 휴산율이라고 한 것 같은데 돌려 출산율이라고 그랬거든요 휴산니츠 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혼을 하면 되겠네요 아 더 나으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애를 자꾸 가축새끼처럼 낳아야 되는데 굳이 거의 내가 가축새끼라고 말할 필요 있나 홍아지는 한 마리밖에 안 넣는구나 많이 낳는 게 뭐지 양 쥐복치가 3억개 지났죠 어류처럼 자꾸 애를 낳아야 되는데 막 그러죠 자 마선생 명찰 우리 아저씨가 그래요 마선생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우리 평화로운 시골마을 그래서 이런 이혼이라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한 번만 눈 감는 게 어떻겠소 이제 어떻게 씁니까 존칭이죠 존칭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도 하면 어떻게 라고 했잖아요 됐을까 하면 입니까 잖아요 어떻게 입니까 이상하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씁니까 어때요 라는 말이죠 도 됐을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정도고 이거를 우리말로 되게 높여서 경어로 어떠십니까 어떻습니까 얘네랑 우리랑 경어체가 좀 다르다 그렇지 그렇긴 하죠 왠지 오늘 안 것 같은 느낌 실제로 다르긴 하죠 우리나라는 절대 경어고 일본은 상대 경어니까 어쨌든 설명하는 기자니까 이렇게 외워요 와 도 됐을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높임말 더 경어 졸라 경어 졸라 이카가 됐을까 이카가 됐을까 그러면 졸라 경어 그래서 마선이 말해서 바로 일본어로 옮겼는데요 이카이 한 번 메오 도시다라 눈을 감으면 이카가 됐을까 어떻습니까 가 되었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도시옵가 어떡하지 이러면서 마동탁 씨가 경운기를 타고 딸딸딸딸딸 타고 와요 집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다 묻습니다 와이프는 죄책감과 회환 그리고 일말의 아쉬움 일말의 아쉬움 있습니까 이카이를 얼마나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좀 아쉽겠네요 장씨가 이게 좋아. 현올림이 좋아. 지금 청자들은 형은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올림이 좋아라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현올림이 좋아라고 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 그 현올림이 이 현올림이 아니라 말빨. 입을 턴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우편배달부가 와서 우편 왔어요. 엽서 왔어요. 이러는데 장씨는 일부러 이 죽상부인이 꼬시려고 엽서 왔어요. 그거는 입을 잘 떠는 거랑 관계없는 것 같은데. 우편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느끼한 거 아니야 그냥. 보통 이러면 넘어가지 않냐. 안 넘어가지. 장씨가 워낙 현옥을 해서 죽상부인이 혼라당 넘어갔기 때문에 회환과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달달했거든. 좋긴 좋았거든. 그렇겠죠. 이제는 여자가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의 엄마 이자 그냥 아내로서 밥하는 기계 살림하는 기계 이 정도였다가 僕の人生はない. 내 인생은 없었다. 그렇죠. 인생은 스포츠다. 왜 이렇게 그 바람 손도 좋아해. 그래서 막 땀도 흘리고 달달하고 사랑받는 느낌. 아 그렇죠. 그게 없어서 많이들. 그래서 그게 좋았던 거예요. 막 복합적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가고 흐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동탁 씨가 다 왔잖아요. 바람을 핀 상대가 주로 울더라고요. 아 그러네? 아 예. 난 안 울었는데. 그래요? 핀 적이 없습니다. 바람을 필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안 돼? 왜? 그냥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그거는 뭐 굳이 안 된다기보다는.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 다부제가 자연스럽지 않나요? 1대 1 일부 일처제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 제가 진화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논쟁들을 쫙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없는 거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죠.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진화라는 과정은 생냐고 결론만 말하면은 일부 일처제는 법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이나 속으로는 조금 이제 외도를 하거나 그런 게 아직 인간 사회에는 맞다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일부 일처제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외도나 이런 거를 굳이 그걸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아닌 그게 가장 현재로서는 사회를 유지하는 적절한 길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동딱씨가 앉아서 죽상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째서? 도우시대. 왜 그랬냐? 나세?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도우시대. 도우가 어떻게라고 하죠? 그리고 시대가 수루의 변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즉 어째서죠. 우리말이랑 똑같네요. 어째서. 그렇죠. 도우시대. 그리고 나제. 왜? 여기서 잠깐 수거 하나 들어가겠죠. 이거는 운율을 맞춰서 하면 재밌어요. 나제까또요더. 재밌죠? 나제까또요더. 이게 그냥 그대로 직역해서 풀면 돼요. 나제는 왜죠? 나제까. 웰까. 토이유 하면? 뭐뭐라는. 네. 뭐뭐라는. 나제까. 토이유. 웰까라는 이유. 토. 라면. 무슨 말이야? 왜 나제까. 웰까. 토이유. 토. 라고 하면. 웰까라고 한다면. 말이 이상한데. 나제까. 토이유. 토. 왜냐면 말이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왜냐면 말이지. 비커우즈. 비커우즈. 나제까. 웰까. 토이유. 뭐뭐라고 말한다. 토. 라면. 웰까라고 말한다면. 즉. 왜냐면 말이지. 나제까. 토이유. 죽돌 부인이. 나제까. 토이유. 왜냐면 말이지. 이유를 말하네요. 안 말하는데. 예. 죽상부인 얘기해요. 나제까. 토이유. 왜냐면 말이지. 삽식같다. 외로웠다. 그렇죠. 이거 이 말에. 남자들이 굉장히 죄책감을 갖습니다. 삽식같다. 아니 물론. 더 큰 죄책감을 갖는 건. 씨발 할 말이 없는 건. 돈 벌어와 합니다. 네가 화장품 사줄 돈이라서 줘봤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외로웠다.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사랑은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을 너무 잘 재운 거. 예. 아. 그런 사랑입니까.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지워야죠. 결론은 꼭 그거네요. 그렇죠. 외로웠게 내가 방치한 거니까. 그럼. 할 말은 만들면 있지. 대출 전세 대출 값도 있고 돈 벌어와야 되는데 아침에 나가서 꼭두새벽에 나가서 오밤주까지 파김치가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어. 그러고 돌아와서 쓰러져 자기 바쁜데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샀냐고 그랬냐고 시발. 이 나라가 OECD 근로 노동시간 1위잖아. 그것도 압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었냐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썸머타임을 도입을 한다. 그래. 그러면 1시간 일찍 출근해. 그러면 1시간 일찍 퇴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퇴근하려고 해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날이 밝아. 그러면 퇴근을 시키겠냐고. 그러면 에헤에헤 하면서 또 1시간 연장하자. 그러면 또 근로시간. 이게 나라 꼴이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마동탁 씨가 가정이 이렇게 된 거다. 그거죠. 결국 국가 정책의 문제였네요. 친재벌 정책. 네. 친재벌 정책의 희생양입니까? 마동탁 씨 부부의 불안은?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어떤 아내 또는 남편 부부들이. 많겠죠. 이걸 신경 써야 돼요. 아 노동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내 배우자의 외도를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 서로 다 행복합니다. 또 아닌 것 같아. 왜? 왜냐하면. 자기가 말해놓고 왜 그럴듯하게 말해놓고 또 왜 그래. 우리 선배들이나 그런 주위 아줌마 아저씨들 노인네들 보면 남편이 정년퇴임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요. 아줌마들이 그걸 그렇게 끔찍해한다? 아 그거는 그때 그때까지 안 친했으면 그렇겠네요. 항상 별로 대화가 없었고 안 친하면 어색하죠. 하긴 뭐 같은 취미도 없고 그러면. 아니 근데 웃긴 거는 그 아줌마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년퇴임에서 집에서 노는 남편들이. 하루 종일 있는 남편들이.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 밥만 주면 되잖아. 개냐? 빼대면 밥만 주면 되잖아. 근데 어디 밥만 주면 되잖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한대요. 냉장고 열어보고 이게 이 냉장고 꼬라지가 막 이러고. 그거는 참 안 되죠. 자기 갈 거 아니면. 동네방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잔소리가 안 되네. 근데 어쨌거나 참 그럼 뭐 답이 없네. 복잡하네. 그런데 그럼 살지 마. 그냥 살지 마. 황혼 이혼 적극 추천. 방송이 뭐. 이리야 갔다 저리 갔다. 기회주의 방송. 근데 어쨌거나 충격을 받아서. 마동탁 씨가. 그래. 그러면 이 모든 가정의 파탄을 직전에 왔잖아요. 이 위기. 아이들도 지금 다 알고. 그렇죠. 팝콘 보면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아예 아들내미 딸내미. 우와. 이러면서 구경을 놨죠. 다 이 가족. 흐트러진. 깨진 가족. 붙여야겠다. 책임감이 있네요. 그리고. 그래서 가족 여행을 떠나자. 꼭 제가 호텔 컴바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검색하면 호텔 할인 여행. 호텔스.컴. 뭐 그런 거. 또 뭐가 있는데. 컴스테인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런 광고를 발휘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놀이국 계산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래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광고를 줄 그 모바일로 검색을 해요. 그럼 검색을 하고. 그럼 어느 여행을 갈까. 그러면 호카이도. 삿보로. 그런데 가봤어요? 10살 때 일본 전국일 줄은 했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누구랑? 할아버지랑 어머니 아버지랑. 가족이 전국을. 일본 전국을. 우리나라도 안 돌아왔으면서 일본을. 아버지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셔가지고 어릴 때 저 데리고 맨날 주말만 되면 텐드 치고 전국을 다 돌았어요. 멋있다. 그런데 좋은 기억이 없어요? 좋은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크게 기억은 없다고요. 구체적인 그런 거나 가족끼리 얘기하고 이런 건 기억나는데. 일본을 전국 여행을 했는데. 그때 정말 좋았어요. 이게 아니라. 그런 경험은 있지만 생각도 안 나요. 아니. 구체적으로 여기가 호카이도에 어디고 여기가 동경에 어디고 무슨 온천이고 이런 건 기억이 안 나지만 풍경이나 이런 건 다 기억나죠. 금각사에 갔다든지. 학대받은 기억. 전 한 번도 안 맞고 자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따분하고 재미없었을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무시했어. 저는 일본의 호카이도. 다큐를 봤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눈이 쌓여있는 노천 온천에 원숭이가 따뜻한 물에 목 담그고 수건 머리에 이렇게 쓰고 그런 풍경이 있잖아요. 유명한 극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못 가봤지만. 너무 가고 싶은데 아직도 못 가봤어요. 꼭 가볼 생각이에요. 원천 가고 싶다. 그리고 또. 스토리 원천으로 형 바꿔줘 그냥. 원천. 온천? 온천 가고 싶은데. 온천에서 사람들이 구르부르만. 아니. 그런 거 말고. 혼탕. 그런 거 말고. 혼탕. 이제는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혼탕에 가면 주로 남자분들만 있습니다. 그것도 늙으신 분들. 저는 어릴 때 봐서 되게 기억에 남는데. 10살 때 그때 가족끼리 혼탕이라는 곳을 갔는데 되게 아주머니랑 할머니분들이 이제 수건 감고 하시고. 아직도 혹시나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깨면 좋을 것 같아요. 비닐로 셀레판 종이 같은 거. 네. 얼마 들어도 100엔인가? 얼마에 팔아요. 네. 여자들. 그걸 붙입니다. 네? 셀레판 종이 같은 거를 몸에 둘러요. 착 붙어요. 그리고 수건을 감아요. 그러니까 수건이 떨어져도 안 보여. 아. 그런 게 또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볼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힘들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건 전혀 아니죠. 그거는 이제 AV에만 체육동 영상에만 그렇게 나오는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행 얘기가 나왔으니 인상 깊은 여행 어디가 있어요? 저는 경험요? 인상 깊은 여행 경험. 저는 호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우와. 호주 누가 있었어? 여행 때면 저는 항상 나아긴 해요. 답답하니까. 호주에서 캥거루 잡아 먹었습니까? 캥거루 6% 먹어봤는데 그냥 널찍널찍한 게 좋았어요. 그냥 그게. 컸다. 도시도 시드니도 그렇고 저는 아들레이드가 되게 좋았는데. 아들레이드라고 되게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전차가 예를 들어서 1부터 19까지 구간이 있으면 2부터 한 8까지 구간은 무료예요. 왔다 갔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음식도 맛있고 또 혜택받은 자연에 혜택받은 음식물들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마사원님은 어디입니까? 저는 숙소, 모텔 이런 거는 최고는 영등포다. 갑자기 영등포. 신림과 영등포다. 거기는 성인 채널이 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성인 채널이 없다. 아, 그래요? 부산을 내려갔는데 성인 채널을 찾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마사원님 수준에는 그런 데서 보여주는 성인 채널은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수위가 높아야죠. 아, 수위가. 영등포하고 신림이 최고다. 틀면 나온다. 참, 조육방송에서 좋은 거 가르쳐준다. 여행. 글쎄요. 저는 해외여행은 태국, 필리핀. 일본은 여행이 아니죠. 그냥 공부하러 왔으니까. 도쿄, 동네나 왔다 갔다 해서. 에코다, 꼬치집, 다카다노바바, 이케부쿠로 술집. 이런 데를 돌아다녔으니 그건 관광이라고 할 수 없고. 일본에 가면 주로 뒹굴거리니까. 네, 그래서 해외는 필리핀, 그리고 태국을 가봤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가장 최근에 참 인상 깊게 본 게 경주였어요. 아, 경주 좋죠. 신기한 게. 나이 들어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의무로 끌려갔잖아요. 밤새 술 처먹고 석구람에 뜨는 해돋이를 봐야 된다고. 새벽에 5시에 학생들을 깨워서.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올라갔죠. 왜 그 짓을 해야 되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밤새 술 처먹고 에에에에에 술 한 개 상태로 산을 탔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나이 먹고 가니까 좋더라고요. 아, 되게 저도 좀 한가할 때 갔는데. 경주가 원래 사람이 되게 몰리는 기간이 있는데 저는 사람 좀 없애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석구람까지 걷는 길도 좋고. 그리고 잘 꾸며놨더라고. 옛날에는 없었는데. 나 고등학교 때 없었는데. 나간에 빛 조명 이런 거나 이런 걸 거리 조성, 길 조성. 이걸 되게 잘 해놨더라고. 그렇죠. 첨성대 근처에도 막 예쁘게 해놓고. 그런데 그 경주 그 시내 거기에 모텔. 거기도 성인 체러는 없었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후자예요. 어느 호텔에 묶으셨길래 경주는 뻔한데. 저는 어떤 어플 10% 할인해 준다고 해서 어플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 와, 조식 제공한데. 그래서 무슨 호텔도 아니고. 경주에서는 모텔에서 조식을 제공하는구나. 그걸 갔거든. 그랬더니 도시락 사발면을 하나 짓더라고. 그게 조식 제공입니까? 그거였어요. 여행 많이 다니면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은 가서 후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후회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 팔려간다거나 하면 후회할 수 있어요. 그건 후회의 차원이 아니지. 그렇잖아. 아니, 해외여행 갔다가 장기가 털려서. 후회하지. 너 후회 안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마동탁 씨가 가족들을 모아요. 우리 참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 그럼 제가 다 알았잖아요. 가족들을 모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랬더니 마서가 물어보죠. 어디? 어디로 가는데? 도코니이크? 네. 도코 하면 어디죠. 도코까에 이쿠노까? 그래도 되죠. 여기. 고고. 저기. 서코. 거기. 아서코. 어디. 도코. 그렇죠. 여기. 치쿠비. 떡국지. 은탕해라. 저희 가르쳐 놓고서. 도코 하면 어디입니다. 그래서 도코가. 어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어디로 가게. 도코니이크? 그랬더니 마동탁 씨가. 네. 어디라도. 우리 가족이 다시 가족으로서 힘을 합칠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어디라도 가겠다. 도코가. 이 어디라도 좋다. 도코. 어디. 데모. 라도. 라는 뜻이죠. 요거 반대말까지는 아니고, 부정문도 있죠. 그렇죠. 주로 뒤에 부정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도코니모. 그러니까 우리말로 뉘앙스를 치면, 요거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어디라도 좋아. 네. 아무데라도 좋아. 그러면 도코 데모죠. 근데 우리말로 아무데도 좋아하는 이상한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치면, 도코니모, 도코에모가 있는데, 보통 자연스럽게 하면, 뒤에 부정이 많이 오긴 하죠. 도코니모, 어디에도. 어디에도 없다. 저런 또라이는 어디에도 없어. 여기만 있어. 이럴 때, 어디에도. 도코니모이죠. 근데 도코 데모는 여기다 못 쓰죠. 도코 데모이, 어디라도 좋다. 도코 데모, 어디라도. 인데, 비슷하지만,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도코니모, 어디에도. 그러면 어디에도. 이거는 그냥 직역하면 돼요. 도코 데모,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즉, 어디라도죠. 근데 도코니모 하면, 어디에도. 어디라도와 어디에도의 차이죠. 그럼 니네가 알아 쳐먹으세요. 그러니까, 한글이잖아. 일본어가 아니라 거의 한글 수준이잖아. 한국어 수준이잖아. 어디라도와 어디에도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사를 잠깐 배울 때, 조사 니와 에가 있는데, 가꼬니끄 하면 학교에 가다. 가꼬에이크 하면 또 학교에 가다이죠. 다만 여기서 주는 뉘앙스는, 가꼬니끄라고 하면, 학교라는 도착지점에 간다는 의미가 강하고요. 가꼬에이크 하면, 또 학교에 가지만, 학교에 가는 방향성. 학교 방면. 그쪽으로 간다는 느낌이 강한 거죠. 그거는 저기, 곧나간지의 시간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사하니까 니와 에의 차이점은, 니는 그냥 도착 딱 그 지점에 간다는 그 뉘앙스. 조사 에는 그쪽으로 하는 방향성의 느낌. 그러니까, 도코니모 하면 딱 도착. 그런 느낌이니까, 그 뒤에는 주로 아루, 이루가 많이 옵니다. 도코니모 아리마생. 도코니모 이마생. 하지만 도코니모 하면, 에가 방향성이라고 했으니, 도코니모 이마생. 도코니모 이마생. 어디 간다, 나간다. 이런 느낌의 단어가 많이 오는 거죠. 머리 복잡하실 텐데. 많이 복잡하실 텐데. 뭔 개소리야, 이럴 것 같아.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한번 정리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마동탁 씨 가족이니까요. 네, 그렇죠. 마동탁 씨가 자녀들한테, 그럼 아빠 여행 어디 가는데? 얘들은 또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이혼하네,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행 간다니까, 와, 꿀빤다. 이래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편이 상스럽다. 그래서, 와, 어디 갈 건데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시 힘을 잡힐 수만 있다. 그 어디라도 좋다. 도코니모, 어디에서도, 즉, 어디라도. 도코니모. 라는 것이 있다. 차이를, 뉘앙스죠. 뒤에 부정문이 많이 붙어요. 그 차이를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디라도 좋다. 어디를 갈까. 가족들이 막,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가족이라든지, 마사오하고 죽돌이나, 필리핀 가자. 뭐, 또 호주에 가자. 또 아까 어디 갔다고? 남극? 남극? 아, 남극은 안 가봤습니다. 어디를 가자, 가자. 난리가 났어요. 어디로 갈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껏 풀리죠. 그렇죠. 좋죠. 우리 죽상여사, 뒤에 있다. 또, 그래도, 살림꾼이잖아요. 살림한 엄마잖아요. 어느 여행을 가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 어느 정도 드냐. 우리가 돈이 무슨 돈인지. 또 그런 얘기를, 안 걸칠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그래요.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엄마라고 여행 안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대출받아서 가겠습니다. 안 가죠, 그렇게. 그렇죠. 아니, 돈이 얼마나 드는데, 어느 정도 드는데, 여행이냐. 이렇게 또, 쌍지판을 들고 나왔어요. 눈치 없이. 도노그라이 데스까? 도노그라이. 어느 정도. 그렇죠. 어머니가 살짝 물어본 거네요. 돈 계산하다가, 어느 정도 드는지, 물어본 거네요. 그러면서, 출산여사가 돈 문제를 꺼냈지만, 자기가 발음 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여행이냐, 또는 어떤 여행이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여행과, 어떤 여행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 다르잖아요. 일본어도 달라요. 무슨 여행 하면, 난노려코. 려코가 여행이죠. 그러면, 어떤 여행? 돈나려코. 돈나와 나니의 차이입니다. 어떤과 무슨. 난노려코 하면, 왠지 좀 뜬금없는 느낌이죠. 무슨 여행을 가자 이러면, 난노려코. 돈 여행? 네. 갑자기 무슨 여행이냐, 이런 느낌이 있고, 논나려코 하면, 여행의 종류, 이별 여행이냐. 어떤 대충 방향성은 있는데, 어떤 방향성이냐, 이런 느낌이죠. 선택지가 약간 있는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죠. 허니문의 반대말이 비터문이라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별 여행, 이혼 여행, 비터문 말이에요. 영화도 있잖아요, 비터문. 그리고 전 못 봤습니다. 아무튼, 되게 야한 영화다. 그런데, 아무튼, 어떤 여행, 여행의 종류를 묻는 거죠. 돈나나는 어떤입니다. 그리고 무엇, 무슨는, 나니, 혹은 난입니다. 그렇게 알아서요. 국어적인 차이는,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아니, 우리 국어에서 어떤과 무슨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 교재를 볼 게 아니라, 우리는 국어 교재를 봐야 돼. 그렇죠. 어떤과 무슨은, 문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청취자들한테 설명을 하지. 그러게요. 난 너이 또. 무슨 사람? 사람이 올 일이 없는데, 무슨 사람? 이런 뜻이고, 넌 나이 또? 하면, 어떤 사람이 온 거는 그렇게 놀라진 않는데, 그게 어떤 사람인지, 살인범인지, 마사온지, 아니면 착한 사람인지,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잘 모르겠지. 어쨌든, 그런 사람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다들, 백가쟁명식에, 서로 주장을 하죠. 아버지는, 필리핀에 가야겠다. 필리핀에, 앵할리스. 앵할리스? 앵겔리스. 거기 섬이 있어요. 미군의 기지가 있었어요. 거기 공군 기지. 그런데 화산이 터졌대요. 그러면 비행기가 못 뜨잖아. 그렇죠. 그런데 화산이 활성화된 거야. 휴화산이었다가. 미군 기지, 공군 기지가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퇴역 장성이, 미군 퇴역 장성이, 그 지부를 다 샀대요. 임대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 미군 시설들이 그대로 있잖아. 축소나, 수영장, 골프장 이런 것도 그대로 있잖아. 미군 병원은 호텔로 개조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골프장이나 수영장이나 편의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유흥지로 개발을 한 거지. 관광지로. 되게 부자다.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드나 봐. 생각보다. 그러니까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리조트를 만든 거지. 그래서 거기를 가자고. 마동탁실에 골프 치러 가야겠다. 이러고, 엄마는 홍콩의 밤거리. 화려한.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쇼핑하기 좋죠. 그런 데 가고 싶어요. 또 마사오는 품번에 날아가서 일본에 가고 싶어요. 품번에 날아가서 신죽구. 2번 출구를 나가서 우회전을 한 다음에 한 200m 정도 가서 골목길 들어가서 좌회전을 하면 거기 샵이 하나 있어요. DVD 샵이 있어요. 큰 건물 아닙니까, 거기? 건물은 크죠. 그런데 그 반지하에 있어요. 1층도 있고 거기 동인지라 작사라는 게 팔아요. 그런데 가고 싶어요,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자. 그리고 죽돌이는 그냥 서초동 가정법원에 가고 싶어요. 얘는 뭐든지 다 깨지는 게 좋은 성과 패턴자이기 때문에 가족이 갈기가 찢어진 걸 원해요. 독립심이 강하네요. 그렇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2뽑기를 합니다. 제2뽑기. 가족들 4시. 넷 다 다르잖아. 필리핀, 홍콩, 일본, 서초가정법원. 네 군데에서 가족뽑기를 해요. 그래서 마샤오가 뽑습니다. 일본, 도쿄. 가기로 해요. 너무 예정된 시나리오 아닙니까, 일본은? 네, 예정된 시나리오. 당연히 내가 반년 전부터 해놓은 딴 데 가자요. 어디? 호주? 아니, 아니요. 호주 말고 그러면 소말리아. 소말리아 가서 해적이 될까? 시리아? 요즘에 IS 한창 그러니까 시리아나 이집트? 아,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소말리아 해적 나쁜 놈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전혀 아니래요. 개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얽힌 또 역사적 이유가 있죠. 해군으로 돼서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대요. 유럽이나 서구권에서 핵폐기물 네. 이걸 소말리아 앞바다에다가 몰래 갖다 버린대요. 그렇게. 그래서 소말리아 어부들이 그 어촌 사람들이 그렇게 암에 걸리거나 그 방사능에 노출돼가지고 기영알을 낳고 무슨 무슨 암에 걸리고 난리가 났대요. 그런데 소말리아는 그런데 소말리아는 맨날 내전만 하고 하니까 소말리아 정부에서 이 어촌을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소말리아 어촌에서 자치적으로 네. 자기 방어 차원에서 몰래 핵폐기물 버리고 가는 서구의 배들을 그걸 쫓아내는 역할을 한대요. 처음에는 그 자발적인 민병대같이 그렇게 됐죠. 그게 시초래요. 그래서 소말리아 국민들 자국인들은 그 소말리아 해적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여론이 높답니다. 그러니 뭐 나쁜 새끼들이지. 해적 욕할 게 아니지. 뭐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이명박 때 왜 뭐 이랬는데 참 서구 새끼 서양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뭐 소말리아 해적이라고 해도 그들이 갖춘 무기 수준이 뭐 되게 곡괭이 뭐 그런 수준인데 해군이나 함정에 비하면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왔죠? 소말리아로 가자마자. 아 소말리아로 시리아로 가든지 뭐 좀 특별한 나라 갔으면 좋겠어. 맨날 일본이야. 그래. 이 안에서라도 딴 데 가자. 너 어디 가고 싶은 데 없니? 없어. 집에 가고 싶지? 아 쟤는 실제로 방구석이 제일 좋대. 그러면 어떻게 조태를 시킬까? 아니 아니 우리 가족들 말이야. 가족들 어디를 가. 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어딜 갔으면 좋겠느냐. 어느 나라로 가족여행을 떠났으면 좋겠느냐. 그러게요. 우리가 못 정하면 언제나 청취자들에게 떠넘기는 이거는 진짜 제일 표 많이 나오는 곳으로 가죠. 진짜? 네. 한 명이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영국 뭐 이런 식으로. 거기 어디냐. 품바야 하는데 그게 아닌데 뭐지? 이상한 돌 석상 있는 데 있잖아. 아 모아이 영국 그거야 뭐 그러면서 우리 또 그 나라의 문물이나 문화도 공부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일본 문화 공부하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아 거기에 또 일본 사람 위주시키고 그러면 되죠. 네. 일본 사람 만나고 일본이 또 세계여행은 우리보다 한참 먼저 해외여행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코모데 납두고 마시를 이제 코모도 마시의 시조로 삶아서 그럴 수도 있죠. 현지 부종인이랑 결혼도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막 스토리 만들면서 이거는 청취자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마동탁 씨의 복잡 미묘하고 슬픈 감정선을 따라와 봤어요. 외도를 했어. 아내가 그럴 수 있어. 가정 깨기보단 그냥 내가 이 넓은 품으로 용서하고 다시 깨진 사랑 을 이어붙이고 싶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축상여사가 장 씨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교태스러웠던 그런 게 막 상상이 돼. 또 울컥 울컥해. 하루에 12번도 감정이 더 바뀌어. 미치겠는 거죠. 또 오시오. 어떡하지? 또 오시오? 어떡하지? 또 오시오? 뭔가 이상하지만 이런 발음은 안 돼요. 인터내셜이 다 틀립니다. 그냥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어떻게 도우 어째서 도우시데 왜 나세 어딘가에 고정도를 훑어봤습니다. 지지난주의에서 의문사는 다 털었다고 보고요. 이러면 오급의문사는 다 간 거네요. 그래서 우리 마동탁 씨 감정선을 따라갔고 죽상여사는 또 회환 후회 미친년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내가 쳐돌았지 하지만 장 씨의 입술을 따사러 왔어. 이런 복잡 미묘한 그래요. 그건 또 그거대로 좋았겠죠. 여성으로서 사랑받는다.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마성은 품벌레나라로 가서 진짜 DVD를 사고 싶다.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꿀 빤다. 땡큐. 그리고 죽도리는 평소 성향 그대로 이놈의 집구석은 찢어져야 돼. 야 동립심. 서초 가정보건으로 가자. 참고로 예전에 서초 가정보건으로 딱 5분 거리에서 살았었는데 거기 밥도 맛있습니다. 자주 가보셔요. 도대체 이혼을 몇 번 한 거야. 이런 가족들이 어느 나라로 또 국내 여행도 돼요. 국내 여행도 됩니까? 국내도 집어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우성 녹차를 보러 가자는 동 나주에 배를 먹으러 가자는 동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표가 많이 나온 쪽으로 간다는 거 어디든 한 표라도 의견이 많은 쪽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가족을 자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아까 아 이 토 토우야님 토우야님 되게 귀여워요. 자 그리고 토우야님 이걸 알아주세요. 다른 게시판들도 대충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딴지 일본은 특히 그리고 딴지 라디오 게시판은 특히 아무 글이나 허락 없이 막 써도 됩니다. 뭘 올려도 되고 문제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게 있으면 알아서 삭제가 되겠죠. 굳이 뭐 하나 게시문이 있는데 허락받고 쓰실 필요 없다. 도박 광고나 도배만 안 하시면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쿤짱님과 서로 3, 4위가 좋더라 케미가 쏟아진다 이런 느낌 아부나인 연구 게시판에서 커플이 탄생할 수도 있겠어요. 성별이 같은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그래도 커플이 탄생할 수 있죠.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자 무시하는 발언하신 겁니까? 제가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게이입니다.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아니 아니 이상할 건 없는데 그렇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성향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난 방어하기 극구파이드라고 막 던져봤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난처하네. 레즈입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다 갖고 있어요. 자 저희는 열려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의문사 마지막으로 다뤄봤고 우리 바둥탁의 가족이 다시 서로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니디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간바레 cji 고링 ό Days れ れ shaken れ れ immigration れ れ 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